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딱 나와 최적입니다. 나와 딱 최적입니다. 하반기 커리큘럼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그것도 좋은데 일단은 후반전 만점 전략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전반전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반전 결과는 6월 모의평가로 일단 한번 측정이 됐을 텐데 그때 만약에 이걸 축구에 비유한다면 전반전의 골을 좀 먹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의 현장강의 커리큘럼대로 쭉 따라왔던 친구들 어차피 현장강의가 올라갔을 거니까 인터넷에. 중간에 하프타임이 좀 길었죠. 선생님은 그러면 그 하프타임 때 놀았느냐. 6월 모의평가 분석 및 해설강의 끝나고 나서 기선제압 개강하기 전까지 시간이 한 5주 정도 비었는데 그때 그래요. 고향도 찾아가서 부모님도 뵙고 왔고요. 그 다음에 또 템플스테이. 여러분 농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템플스테이 1박 2일 해서 마음 수양도 하고 뭔가 그 하프타임 때 앞으로 후반전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왜? 감독의 입장에서. 그 전에도 강의할 때 여러분들을 선수라고 부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후반전. 만약에 전반전에서 의도한 성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후반전의 대역전의 드라마를 우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훨씬 더 전략적으로 임하는 게 중요할 것이고 또 하나는 6월 모의평가의 기조. 혹은 최근에 어떤 교육부와 평가원의 뭔가 변화의 조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러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혹은 우리 연구실이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중심을 딱 잡고 계속 좋은 컨텐츠와 좋은 강의로 보답하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선생님도 이렇게 안테나 딱 세우고 귀 쫑긋 세우고 계속해서 아, 이렇게 우리 사회탐구에서 특히나 정치와 법과 사회문화에서 출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갈 것인가도 예의주시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의 연구실 최적이라는 사람을 믿긴 들면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을 믿고 일단 계속 쭉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감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할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실전적으로 즉 문제를 풀릴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하면 중구난방이 아니라 뭔가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판서를 한 번 한다 하더라도 이게 딱 한눈에 들어오도록 혹은 머릿속에 쏙쏙 딱 정리가 되도록 할까? 이걸 계속 고민해 나갈 테니까요. 지금 선생님이 메가스터디 딱 나와 최적입니다. 라고 인사를 드린 지도 벌써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 가까이 된 시점에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최적이라는 사람 한 명의 강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 이 마크를 달고 있잖아요. 빵! 볼 때마다 잘 만들었어. M, S죠? 메가스터디 선생님이 또 로고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건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의 로고입니다. 어쨌거나 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생겨서 지금 우리 연구실의 구성원들 우리 조교들 연구신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상당히 신나게 즐겁게 강의를 촬영하고 있고 교재도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의 결과는요. 수능날 여러분들이 진짜 노력한 만큼 결과로서 보상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운 것도 알겠고 그렇다고 우리가 공부를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공부는 지속돼야 되는데 그때 에너지가 분명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 드링크를 계속 때려 붙는다고 해서 없던 에너지가 생길까 일정 정도는 생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밥도 잘 챙겨 먹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따로 선생님이 캐스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까 어떻게 하면 또 밥을 잘 챙겨 먹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 더운 여름을 혹은 나중엔 또 날씨가 또 쌀쌀해지겠죠. 그때 건강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이건 거기 가서 얘기를 할 것이고 캐스트에서 얘기할 것이고 지금 이 영상은 묵묵히 시끄적하는 친구들의 후반전 만점 전략이라고 했기 때문에 돌돌적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다른 선생님의 개념 강의 다른 선생님의 통계 강의를 듣다가 기선제학부터 들어와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요즘 많이 해요. 당연히 우리 조교들은 괜찮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수강생 한 명 한 명 한 명을 더 모으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행해도 괜찮습니다. 사회문화 예를 들어볼게요. 다른 선생님의 개념완성 강의를 들었어요. 그 다음 통계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통계 강의를 최저기 통계 게임과 병행해도 괜찮고요. 다른 선생님의 다지선다 교제를 보는데 우리 것도 한번 보는 것도 괜찮죠. 어차피 다지선다의 원조는 우리니까. 어? 선생님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책임질 말만 합니다. 원조는 우리가 맞습니다. 그건 뭐 사실 있는 그대로니까요. 그래서 시끄적하는 당신이 챔피언 그래서 그 챔피언이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은 계속 지속적인 여러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응원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도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전반전이 어디까지 끝난 거냐면 여기까지입니다. 전반전 이야 뭐 선생님도 메가스터디에 입성하고 나서 코어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12월에 현장 강의가 개강되기 전에 다 완강을 해버렸죠. 스튜디오 버전으로 그리고 개념 완성 정치화법은 4월 초에 그리고 또 사회문화는 3월 초에 이렇게 완강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게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거 문제를 더 이상 분석하는 데 있어서 쫄지 않도록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통계 게임 그 이후 더 이상 통계 문제가 두려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좀 병행할 수 있냐 혹은 뭐 여러분들 말로는 갈아탄다 그러죠. 돌돌적 돌고 돌다가 왔어 가능하냐라고 하면 한 번 꼭 이 강의가 자신한테 필요한가를 따질 때 혹은 약정공약 특강도 마찬가지인데 수강 후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난 열심히 했어 교제 준비도 많이 했고 그리고 강의도 최선을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한테 도움될 거야. 이 말보다는 그 강의를 이미 완강한 친구들의 수강 후기가 상당히 또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봐가면서 아 이 친구들이 이렇게 도움받았다면 나에게도 큰 도움되지 않을까 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약정공약 특강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기선제압인데 각각의 여기 기선제압과 극한의 파이널 OT가 준비될 거고요. 기선제압 OT는 이미 촬영한 상태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 후반전 만점 전략을 찍고 있기 때문에 기선제압 OT도 꼭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누굴 대상으로 하면 어느 시기에 이게 어울릴 것이고 기선제압을 감당하고 버텨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해두어야 되는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몇 주 커리다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 분석인 해설은 어디 붙는다 등등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체적인 기선제압의 OT를 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강의인가 교제인가 판단하시면 될 거고 극한의 파이널은 아직 뭐 개강시기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극한의 파이널 OT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지금은 후반전 만점 전략이니까 이제 전반전을 마친 여러분들이 후반전에 임할 때 문제풀이 여기 심화 문제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기선제압 교제는 기출 선지를 제대로 문제로 압축했다 라는 것으로써 최다 선지 33개 몇 개? 33개 한 문제 한 문제 붙어있는 선지가 최대 33개 까지 가는 그런 교제거든요. 그 다음에 해설지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볼 때 아 진짜 신경을 많이 썼구나. 단순하게 1번부터 쭉 나와있는 선지에 대한 해설 맞구나 틀리구나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법조문이 들어갈 수 되고 있고요. 아니면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또 교과서에 다양한 사례들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큰 도움될 거군요. 그 다음 EBS 연기교제도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EBS 연기교제를 선생님이 화면을 띄워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걸 변형한 문제로 꼭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특히나 정법 사문은 왜 그런 거냐면 그냥 개념이라고 할 때 이미 출제된 선지들을 정리를 하고 나면 그걸 벗어나는 게 수능 특강과 수능완성에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런 게 아주 없진 않습니다. 정법은 꽤 보이기도 하고요. 와 이거 정말 잘 만드셨는데 라고 감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라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선생님이 강의에서 소개를 하거나 이 교제에 선지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그 문제를 선생님이 다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풀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자생존 모의고사는요. 올댓 적색모 올댓 적색모 올댓 적색모 올댓 적색모라고 해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발간이 되고 정법 3은 구성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또 퀘스트를 통해서 알려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친구들은 기선지압 OT 나중에 뭐 극한의 파이널 OT 뿐만 아니라 적자생존 모의고사에 또 OT 격인 올댓 적색모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이 모의고사 적색모 적자생존 모의고사에 대해서 또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뒤에 다시 한번 소개하기로 하고 일단 기선지압이 어떤 코스냐 짤막하기만 말씀드리면 기출선지를 문제로 제대로 압축했다라는 것의 줄임말이다. 기선제압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얘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적은 선지가 아마 7개짜리가 있을 거예요. 7개짜리부터 33개까지 있다 보니까 어려운 건 상당히 어렵고 쉬운 건 또 한번 해볼 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모두 정답일 수도 있고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무거움을 느끼겠죠. 선생님 저 약공특 혹은 큐블라에서 이미 연습을 했어요. 그때는 선지가 5개였잖아요. 큐뱅크 블랙라벨은 선지가 5개짜리에다가 멀티 정답입니다. 근데 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무겁겠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정법 기준 7개에서 33개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게 어렵겠다는 친구들은 크로니클 교제는 OX 문제 혹은 단답형 이니까 이거 한 다음에 해당되는 주제의 문제를 푸는 것도 아주 괜찮고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크로니클 풀고 큐블라 풀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면 이제 기선제압 원래 그러라고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 커리큘럼도 무슨 뜻인지 말씀드릴까요? 커리큘럼 커리큘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커리큘럼이 그냥 하나의 머릿속에 그냥 들어온 단어잖아요. 커리큘럼은 원래 꾸리에 라는 표현이 돼요. 꾸리에 라는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게 말이 달린다는 뜻이라고 말 말이 달린다. 그러니까 말이 달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대로 막 막 그냥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경주 말을 키울 때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선수 말을 키울 때 당연히 코스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말이 태어났어. 그때 뭐 여물도 먹이고 몸집은 막 이제 뿔리겠죠. 만들겠죠. 그 다음에 서서히 연습을 시키겠죠. 쭉쭉 달궈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코스를 정해서 막 뛰겠죠. 단련시키겠죠. 그 다음에 경쟁을 시키겠죠. 경쟁에서 이기면 뭔가 보상도 주겠죠. 그래서 말이 달리고 그 경주마로 만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커리큘럼 이라는 말로 이제 쓰게 된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왜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냐면 그냥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죠. 커리큘럼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여러분이 말이 되는 거고 선생님은 말 조련사인가요? 비슷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가르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기른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에 기를 육자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배우는 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익히는 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길러내야 돼요. 뭐로? 선수로. 그래야만 우리가 평가원이랑 싸운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다른 친구들과 경쟁을 할 때 앞서 나가려면 혹은 여러분들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게 필요할까를 커리큘럼으로 고민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것이며 순서라는 것도 있다. 이렇게. 다만 이 순서를 완벽하게 지키기 곤란하면 병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적자생존 모의고사는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선생님 기선제압 커리큘럼 보니까 정치허법은 기선제압 규제로만 나가는데 사회문화는 기선제압 플러스 기선제압 적색모 6회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왜 정법에는 없습니까? 과목의 감성 이 갬성이 비슷하면서 다른 게 있어서 그래요. 둘 다 일반사회 교과 군으로 묶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개념을 익힐 때 과정 자체가 조금 비슷한 면도 없진 않은데 사회문화 같은 경우는 통계 문제가 4문제죠. 계산문제라고 하면 여기는 계산문제 선거 문제가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전부 다 개념으로 채워질 것이고 여기는 사례분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법파트가 되면 어떤 갑을병정 등장해가지고 그게 가계도를 그려야 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 누구한테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거나 누가 누구랑 계약 맺어서 이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거나 혹은 뭐 나중에 무슨 형사절차 문제가 나오면 누가 뭐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런 얘기들 사례분석이 법파트에 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여기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개념으로 이 기선지압에서 여러분들이 다질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사회문화는 개념적으로 여기서 더 다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선지압 교체를 안 봐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기출선지를 묶어 나가는데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매주마다 모의고사를 통해서 시간 배분하는 것 30분 동안 20분 30분 동안 20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여기다가는 일단 적자생정 모의고사 개분을 붙였던 겁니다.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나머지는 이렇게 똑같죠. 똑같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6월 모의평가 대비잖아요. 6월 모의평가 끝났으니까 이건 이제 안 풀어도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개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6월 모의평가 끝났으니까 이거 안 풀어도 되겠죠. 그러면서 컨텐츠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죠. 여러분. 왜? 이건 언제든지 풀어도 되는 실전 모의고사예요. 얘도 언제든지 풀어도 돼요. 8월 중순에 출간이 되면 이걸 10월 달에 풀어도 되고요. 만약에 9월 달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수능을 위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보고 싶은데 6회분밖에 안 나오니까 6회분밖에 안 돼 라고 할 게 아니라 앞에 거 안 푼 친구들은 12회분이 되는 거고요. 이것만 푼 친구들은 9회분이 되는 거예요. 다 푼 친구들한테 그때 가서야 6회분이 되는 거겠죠. 아예 사회문화는 전체가 18회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말씀드릴게요. 풀커리를 다 타야 하나요? 당연히 아까 커리큘럼이 무슨 말인지도 말씀드렸지만 풀커리를 타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념 완성 때부터 게임 특강을 통해서 다지고 그 다음 약정 공략 특강을 통해서 또 전문가처럼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선지압 등등의 커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아 좀 쫓기다 보니까 뭐 국어 수학 영어도 해야 되고 한국사도 이제는 또 해야 되고 다른 탐구도 해야 되니까 쫓기는 건 알겠으나 이런 질문은 삼가주는 게 좋겠습니다. 선생님 기선지압만 가지고 만점이 나오나요? 이런 질문 이 질문 받을 때 우리 조교들이 상당히 당황하기도 하고 뭐라 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회의할 때 온라인 팀장이 있는데 온라인 팀장님이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꼭 하반기 커리큘럼이나 OT를 찍으실 기회가 있으면 꼭 우리 후배들한테 전달을 해달라. 이것만으로 만점이 나옵니까? 라는 질문은 큰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그게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건가요? 그럼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가능하긴 한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정법에 사문에 쓸 수 있는 시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떤 커리가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더 의미가 있고 아주 이제 좀 진솔한 그런 상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풀컬리를 다 타면 좋지만 아니면 골라 먹는 것도 가능하고 근데 그 골라 먹는 게 가능하려면 만약에 자기가 이제 여름이 됐어요. 기선지압이 개강이 돼요. 빨리 이걸 따라 붙여야 될 것 같은데 기선지압 문제가 그렇게 어렵다. 전설의 뭐 레전드의 강의와 교재다 보니까 많이 쫄아. 기선지압이란 말 때문에 이미 많이 쫄아. 어떻게 하지? 미룰 게 아니라 덤비는 겁니다. 그냥. 덤비고 나서 이게 내가 어려우면 그걸로 채울 생각을 하셔야죠. 안 그러고 기선지압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나머지 걸 다 하고 할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기선지압이 완강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걸 하면서 부족한 걸 체크하고 자기가 만약에 뭐 가족관계 뭐 상속이 잘 안 돼 있다. 그럼 그때 가서 개념관계를 찾아보는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기선지압 적생보는 사문만 있나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문화가 정법과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선지압 적자생정 모의고사는 사회문화에만 6회분이 들어가 있다. 연계교제 정리도 해주시나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나중에 기선지압 오티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선지압 교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출제 원리를 보여드리거든요. 진짜 이잡듯 뒤진다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종교과서 펼쳐놓고 올해 연계교제 수능특강 수능완성 펼쳐놓고 다 들어가 있는 거 혹은 어디에만 들어가 있고 여긴 없는 거 수능특강 수능완성도요 작년엔 없는 게 올해 새로 붙은 게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작년이 있는데 올해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수능특강 수능완성은 누적되어서 연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거 재작년 거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올해 거만 연계되는 겁니다. 참 진짜 해주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일단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수능완성이라는 이 교제는 뒤에 5회분의 모의고사부터요. 올해 것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제작년도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EBS 강의만 10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EBS 강의 10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랑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딱 10년은 채우자라고 목표를 삼고 10년 동안 열심히 EBS에서 강의를 하면서 당연히 그 교제가 어떻게 발간이 되고 어떤 분들이 출제를 하며 심지어 과거에는 거기에 검수도 들어갔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연계교제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정법을 공부해. 그런데 정법에 컨텐츠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 그래서 작년, 재작년, 정치와 법, 수능완성의 과거 5회분 모의고사를 푸는 게 도움이 되냐? 라는 질문도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그 책을 구할 수 있으면. 이미 PDF로 다운받아 보는 게 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푸는 거 괜찮아요. 다만 그걸 풀면서 자기가 모르는 게 나왔다고 해서 과거의 수능특강, 수능완성 교제를 풀면서 모르는 게 나왔다. 그럼 이걸 반드시 외워야 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당연히 올해 수능특강, 수능완성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떤 교제와 강의가 작년, 재작년 수능특강, 수능완성도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솔직히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건 완벽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파이널은 문제 풀고 해설만 들으면 되나요? 그럼요.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해설강의 들어보시면 단순하게 1번부터 20번까지의 그냥 1번은 왜 맞고 2번은 왜 틀리고 이런 정도의 해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튜닝을 계속하죠. 6월 모의평가 이후에는 당연히 6월 모의평가의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강의할 것이고 교제도 만들었겠죠.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이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9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출제될 건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많이 궁금하고 기대도 될 텐데 그걸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선생님 연구실에서 분석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석은 우리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문제만 풀고 해설을 들으면 여기서 다 튜닝을 해줄 거니까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뭐였게요? 귀염둥이였단 말이에요. 귀염둥이. 완전 귀염둥이. 정법이 뭐야? 사문이 뭐야? 어떤 거 배우는 거야? 이런 귀염둥이에서 그 단계를 거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멋쟁이로 시험을 치러야 된다면 그때 귀염둥이 단계를 지나서 개구쟁이 한 번쯤 배우면 이제 쉽게 말해서 좀 깝치는 단계 깝치는 단계까지 올라와. 이걸 개구쟁이라고 하죠. 개구쟁이 단계를 넘어서 욕심쟁이. 욕심이 나는 거야. 조금 더 해야지. EBS도 더 해야지. 오종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도 좀 지역적인 거지만 내가 다뤄봐야지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 기선제압 코스부터 우리가 후반전을 마련한 건데 그 사이사이에 정말 재밌기도 하고 이런 특강이 참 나한테 큰 도움이 되는구나. 할 만한 것들을 미리 좀 소개를 드릴 테니까 가글 특강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FAQ 특강입니다. 자주 들어오는 질문. 사회문화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정법은 가보자고 특강. 어딜 가는 거냐? 국가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드리는 건데 이 가보자고 특강은 좀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강의로 제공하기는 힘들 거고요. 유튜브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유튜브에서도 만약에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얘는 그냥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들한테 그 국가기관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의 가이드라인 정도라도 꼭 제공을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 얘랑 얘는 지금 없는 거죠. 그 전 커리큘럼 없는 건데 최근에 우리 운영팀에 회의를 좀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 이 인강 제자들한테 뭘 더 해줄 수 있을까? 그때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는 특강은 특강 다워야 된다 그러겠어요. 특강은 특강 다워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주 길지도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심심풀이로 듣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 귀한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도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 시리즈 이거는 아마 혹시라도 선생님의 그 기존 기존이라고 하면 전 사이트 전 소속사 거기서 진행했던 모든 것 시리즈에 대한 명성을 혹시라도 알고 있다면 정말 기대가 많이 들 텐데 예를 들면 헌법조문의 모든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서식 법률 양식이 있어요. 법률 서식의 모든 것 그래서 예를 들면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아야 돼? 라기보다는 그걸 한 번쯤 보면 아 혼인신고는 여기 가서 하는 거구나 이혼신고는 여기 가서 하는 거구나 입양신고는 여기 가서 하는 거구나 인지신고는 여기 가서 하는 거구나 아 소송을 하려면 이렇게 서류를 쓰는 거구나 구체적이진 않아도 어디 가서 이걸 내는지에 대한 제출하는지에 대한 그런 법률 서식을 조금 본 사람과 혹은 판결문을 본 사람은 문제를 바라보는 틀 자체가 달라집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 특강들도 마련할 거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1등급과 만점을 향해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꼬꼬무는 개념 한 판 정리라고 생각하신다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줄임말이죠. 꼬꼬무 이거는 뭐 이미 방송사의 컨텐츠로도 쓰였던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개념이라고 하는 건 EBS에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했던 거예요. 그건 확실하게 또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냥 분필만 들고 칠판 앞에서 아무것도 참고하지 않고 그냥 개념을 막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막 정리를 하는 겁니다. 국가기관 나오면 국회가 나왔다가 대통령 나왔다가 법원 나왔다가 헌법재판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계속 짜임새하게 정리하는 것도 마련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사문이거든 사문 개념 휘모리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개념완성 코어 버전에서 사회문화가 21강으로 개념이 끝났죠. 그것도 한번 수강후기 확인해보시면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21강으로 수능에 나오는 모든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는 그 말을 좀 의심했대요. 근데 완강을 하고 보니까 그 말이 맞구나. 왜? 자기가 그거 듣고 6월 모의평가를 치렀는데 다 풀리니까. 기출 문제를 보는데 다 풀리니까. 최근 트렌드에 맞는 문제들은 그러면 개념 휘모리 휘몰아친다는 뜻이죠. 구각 장단이죠. 자진몰리보단 더 빠른 장단 휘모리 어떻게 개념을 휘몰아칠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강을 넘어가면 특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 약정공작 특강은 12강이었는데 그건 정규 컬이고 그건 좀 봐줘요. 그건 정규 컬이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욕심쟁이들을 위한 특강으로서 개념 휘모리가 10강이 안 넘어갈 겁니다. 어? 진짜 10강 안 넘는데 개념 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나?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겠죠. 어? 되니까 된다고 말하는 거겠죠. 9월 모의평가 분석 및 해설 특강은 어디 붙일 거냐면 기선제압 강의에 선생님이 또 올려 드릴 거거든요. 우리 메가스터디 그 풀서비스 풀서비스에 올라가는 것은 주요 문항을 해설해서 올려 드릴 거고요. 1번부터 20번까지 이제 현장 강의에서 충분히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기선제압 강의에 뒤에 9월 모의평가 끝나면 붙여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캐스트로 여러분과 소통해 나가면서 월간 최적 몇어로 수능까지 계속 낼 거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공부법에 관련된 공부의 본질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란 무엇인가 올라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후속 개념이란 무엇인가 등등 계속 캐스트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후반전 전략을 좀 짜봤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요. 강의를 통해서 응원합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우린 할 수 있다. 화이팅! 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응원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교제와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공부를 돕는다.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걸을 때 걷고 뛸 때 뛰고 쉴 때 쉬고 그냥 단순하게 자 이렇게 해! 라고만 내던져두는 연구실은 아닙니다. 마지막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최적이라는 한 사람만 보고 있겠지만 선생님 뒤에는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질답받는 조교들 문제 개발하는 연구진들 또 우리 또 실장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선생님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함께 이렇게 우린 팀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최적 사회탐구 연구실을 믿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교들은 여러분들을 후배라고 생각하고 정성스럽게 이렇게 또 케어해 줄 거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 앞에서는 선생님이지만 우리 연구실에서는 사장이잖아요.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로서도 우리 연구실도 잘 이끌어가고 여러분들과도 재밌게 즐겁게 멋지고 신나게 공부하시도록 돕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돕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이 후반전의 첫 강의는요. 기선지압이 될 것이고 기선지압 제1강 앞서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바로 기선지압 1강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기선지압 오리엔테이션으로 가서 기선지압 오리엔테이션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이 강좌와 교제를 언제 활용할 것인지를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끝은 이렇게 마무리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혼란스럽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될 것이고요. 그게 그냥 마인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멘탈만 케어할 수 없어요. 절대로. 피지컬도 케어해야죠. 당연히 평화와 평온에 앞서서는 건강도 있는 겁니다. 건강과 평화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피스 초정이었습니다. 자막 제공자 público buena